엄마 죄송합니다. 뭘 잘못했어요? 엄마, 다 혼자 밥도 고고 다 먹겠습니다. 또요? 그리고 다 혼자 밥 제줄 먹고 이제서 돌아다지 않을게요. 그리고요? 그리고 밥 제대로 먹겠습니다, 엄마. 다시 한 8시 정도가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다. 약속할 수 있어요? 네. 또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면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나도 안 지키면 엄마한테 또 혼나요. 엄마가 혼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밥 안 줄 거예요. 네. 그때 밥, 엄마가 또 이야기하는데 또 그러고 있어요? 네. 엄마 보세요. 네. 어떻게 한다고요? 다음부터 또 밥 차려줬을 때 밥 안 먹고 또 나중에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밥 찾으면 엄마는 밥 안 준다고 그랬어요. 네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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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안 해 줬습니다. 엄마 잘못했습니다. 다. 네. 다. 감사합니다.